풀린 운동화를 묶어줬어요. 그날부터 1일이 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휴, 저 침대가 아주 폭신하네. 아휴, 누나 숨질보고 라당하려는 거고. 나도 잡힌 한 줄 보고 있니? 아, 누나 사실 그만 씻고 싶다, 진짜. 어? 쟤는 끈 있는 신발은 없는 거니? 형님, 형님. 호팀, 호팀장님. 호팀장님. 예스! 오케이, 침 찾게, 침 찾게. 네네네. 1 야 너 또 내 발끼리 묶어 놀라 그러지 내가 두 번 넘어질 거 같냐 내가 너 때문에 끊이는 운동화를 못 신어 알아? 아 오 선생님 사악하나보다